안녕하세요. 팔레온보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5일자 팔레온보민사 선화증권의 소지인과 불법행위 책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8월 3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다 2898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선화증권 소지자, 피고는 매도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보조창가인으로 매수인 회사가 피고가 됐는데 상고 극약돼서 결국은 선화증권 소지자가 상고 승수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 보조창가인 회사가 ESA 법인으로부터 석탄을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ESA라는 회사로부터 석탄을 사온 거죠. 그리고 ESA 법인에게 선화증권을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선화증권에는 ESA 법인이 보내는 사람, 보내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고 보조창가인 회사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결국은 ESA가 A가 석탄을 지금 판매한 거죠. 판매했고 그 회사, 보조창가인 회사가 이걸 다시 피고에게 다시 매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ESA 법인은 원고로부터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ESA 법인에 석탄을 매도했고 ESA가 다시 피고 보조창가인 회사한테 선화증권을 매도하고 이 보조창가인 회사가 다시 피고에게 이 석탄을 매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석탄은 원고, ESA, 보조창가인, 피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선화증권은, 증권이라는 건 선화증권이라는 건 운송물을 보낼 때 증권을 발행을 해서 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선화증권에는 운송인이 나와 있고 보낸 사람이 나오고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나오는데 이 운송인이 이제 피고 보조창가인 회사 이 회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를 ESA, ESA로 되어 있던 여기서 원고한테 순차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화증권은 원고한테 순차로 갔죠. 왜냐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대신에 그 증권을 계속, 담보로 계속 증권을 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물건의 판매자, 원고에게 선화증권이 가게 된 겁니다. 그 물건은, 석탄은 지금 이제 전전 매도가 돼가지고 원고에서 ESA, ESA가 피고 보조창가인, 보조창가인 다시 피고한테 이제 석탄의 소유자가 바뀐 거죠. 문제는 이제 운송인이 이제 석탄의 소지 최종 매수인인 피고에게 선화증권을 교부하지 않고 석탄을 인도한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석탄은 원고 ESA, 보조창가인 피고한테 순차 매도가 됐고 운송인은 아직 석탄을 갖고 있는 거죠. 원래 이 석탄의 소지자는 원고였죠. 원고가 최초 매도인이었죠. 쭉쭉 가고 있는데 원고가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대신에 선화증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종 매수자인 피고가 돈을 원고한테 주면 원고가 그 증권을 피고에게 주고 피고가 그걸 받아온 증권으로 운송인한테 주면 운송인이 석탄을 내주는 이 구조인데 문제는 이 운송인이 피고에게 선화증권 교부 없이 석탄을 인도한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선화증권의 송하인, 보낸 사람이 피고 보조창가인 대신 양수인으로 표시된 경우에 정당한 소지이냐 이게 첫 번째고 원래는 선화증권의 운송인과의 계약은 피고 보조창가인이었는데 피고 이름, ESA로 이렇게 되는 것을 과연 ESA가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건데 피고 보조창가인으로 써져 있는 거 이걸로 쓴 것도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가 두 번째, 선화증권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자 원고죠. 취득한 자가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가 맞는가 그러니까 선화증권에는 이름이 없는 거죠. 원고에 이름이 없는데 이게 정당한 소지가 맞느냐 세 번째, 선화증권의 소진이 아닌 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은 보내는 사람 여기서는 피고 보조창가인과 ESA죠. 이 사람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선화증권을 소지하게 하는 건지 이게 문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선화증권 안에는 원고의 이름이 없습니다. 원고의 이름이 없는데 원고는 담보 목적으로 선화증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부구하고 선화증권의 교부 없이 물건을 가져가 버려서 결국 담보물이 사실상 소멸해 버린 거죠. 이걸 경우에 이 손해 배상의 청구를 선화증권의 소지자 즉 선화증권에 표시가 되지 않은 소지자가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송화인, 보내는 사람은 원래는 피고 보조창가인이었지만 ESA 법인이 선화증권을 교부받기로 하였고 원고가 이를 담보물으로 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맞다. 그러니까 선화증권의 소지인은 맞고 선화증권의 내용이 기재가 안 됐어도 정당한 소지인 맞다. 그런데 석탄이 선화증권과의 상환 없이 무단으로 인도됨으로써 운송인 또는 석탄 인수인은 선화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운송인도 침해했죠. 침해했고 인수인도 침해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선화증권 없이 지금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을 하고 그렇다면 그 공동불법행위에 의해서 소지인은 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까지 증권에 화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인데 그 운송물 인도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했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 채권이 다시 증권에 화채가 돼서 소지인이 이걸 행사할 수 있다. 결국은 원고가 선화증권 소지자로서 불법행위 청구를 피고에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발행하는 겁니다. 증권 자체는. 그리고 거기에 송하인과 수하인이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으로서 증권의 소지인에게 수하물을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증권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선화증권은 피고 보조 참가인이 원래 ESA로부터 매수하여서 피고에게 넘겨줄 때 선화증권을 발행을 한 거죠. 발행을 했는데 그때 그 지급수단으로서 ESA가 표시가 됐고 원래는 피고 보조까지 했는데 표시가 됐고 그 표시를 가지고 있던 것을 원고가 갖고 있던 거죠. 원고가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고는 선화증권을 단보목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선화증권의 정당이 소지인이 됐고 피고는 선화증권의 상환 없이 석탄을 인도받아서 선화증권의 소지인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의 책임이 부담한다. 선화증권 관계는 한번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인이 운송인이라는 겁니다. 운송인이 발행하고 소화인과 수화인이 기재가 되면 그 수화인에 기재된 사람에게 증권의 교부를 통해서만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화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운동인은 교환으로서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 내줄 수 있지 그 없이 내주게 되면 증권의 소지자에게 손으로 배당 책임을 질 수가 있고 동시에 받아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간 사람도 고유과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선화증권 소지자에게 불법의 책임 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고 문장님의 판변TV의 광교 변호사입니다. 2013년 10월 15일자 판례공고 민사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와 주치권 소멸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3년 8월 31일이고요. 사건 부로는 2019다. 295-27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건물 인도 청구고요. 원고는 부정상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고 피고는 건설업자와 그 가족인데 유치권을 주장했던 건설업자하고 가족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원고가 상고했는데 파괴 완성해서 원고 승소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애낙개발이라는 부동산 회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행사 같아요. 시행사. 이 개발이 2006년 2월경에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순차 매매돼서 2018년 5월 21일 날 원고에게 매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낙개발이 자기 건물을 지은 거죠. 건물을 지어가지고 2006년 2월경에 지었는데 순차 매매돼서 원고가 2018년 5월 21일 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고가 매수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 소유기간에 발생한 부당이되어 반환 채권도 양도받았습니다. 부당이되어 반환 채권도 양도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피고 1이라는 사람이 2006년 12월경에 애낙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7년 10월경에 애낙개발의 승낙 없이 A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에 임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임대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해서 A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에 임대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를 하다가 2012년 2월 3일 날 피고 1에게 다시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다시 이 건물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아들과 며느리인 피고 2, 3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인 2018년 5월 21일 당시에는 피고와 그 가족이 그걸 점유하고 있으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점유하고 있었던 거죠. 다만 그 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 5년 동안에는 A라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준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민법에 유치권을 행사를 할 때 유치권자는 점유함으로써 자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치물을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대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과연 그러면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소멸 청구권이 발생한 그때 그때 소유자가 아닌 그 다음 소유자도 이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문제가 되고 원심은 무단임대는 2012년에 이미 끝났다. 따라서 원고가 2018년에 취소하기 전에 무단임대가 끝났기 때문에 원고의 유치권 소멸 행사를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건이고 무단임대 시에는 유치권의 소멸 청구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작이다. 그러니까 유치권 자체가 법정담보물건이에요. 법정담보물건. 그렇기 때문에 무단임대를 하게 되면 그거는 채무자 또는 유치원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는 유치원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 소멸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법리입니다. 따라서 소멸 청구를 행사한 2018년 11월 27일자 준비점의 송달로서 유치권은 소멸됐다. 그러니까 무단임대를 함으로써 곧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무단임대를 함으로써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 발생했고 그 소멸 청구권의 행사를 언제 했냐 2018년 11월 27일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7일 날 그 준비점의 송달된 때 그때 유치권이 소멸했고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유치권이 없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임상당의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다만 그 2018년 11월 이전의 사임청구권은 과실수칙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과실수칙권인 차임상당 그 이익 그 이익만큼을 공사대금에서 충당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 충당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반환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채권에다가 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채권에다가 차임상당이익을 계속 충당하는 거죠. 충당해서 이자도 이자가 있다면 이자도 충당해야 되고 거기서 충당을 해서 남은 것은 채권이 남아있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은 차임이 충당했기 때문에 그 차임상당은 부당이익을 반환청구할 수 없지만 소멸한 이후 그때부터는 차임상당이익이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충당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유치권 행사에 따른 채권이기 때문에 법정담보물건이기 때문에 소유주의자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자기채권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2018년 11월 27일 준비서면 송달 이후에 대한 차임상당이익만 반환청구할 수 있다. 결국은 인저청구 인정 그 다음에 18년 11월 27일 얼마 이후 그 때 송달 이후부터의 차임상당을 반환해라. 이렇게 끝난 겁니다. 결국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건이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유치권 소멸청구는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조 행사가 가능하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위반행위에 대한 유치권 소멸청구는 소유권을 이후에 취득한 사람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유치권 소멸청구를 물건적 권리로 본 건지 채권적으로 본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2년에 임대가 끝났죠. 그리고 2018년 12월에 행사했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이게 10년 채권시효가 만료된지 아닌지 여부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소멸시효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판례를 봐도 이게 물건적 권리로서를 말하는 건지 채권의 권리로는 명확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학계가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결론만 기억하면 됩니다. 결국은 유치권 소멸청구권이 발생을 하면 그거는 소유권자가 바뀌어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산 이럴 경우에 관리인이 선입이 되죠.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약됐습니다. 보시죠.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2015년 4월 15일 날 의료법인인 피고에게 의료법인 피고에게 3억 2천만 원을 투자 대여하면서 요양보건에 운영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고 투자기간 종료 시에는 원금을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A는 피고와 의료장비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 계약을 체계를 했는데 피고가 2015년 8월 3일 날 A에게 20년 5월까지는 갚아주겠다. 3억 2천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하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A는 2016년 3월 5일 날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2015년 4월에 3억 2천만 원하고 양도담보로서 의료장비 계약까지 체계를 했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좀 불안했던지 2018년 8월에 공정제도 작성을 했고 2016년 3월에는 집행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2017년 7월경에 피고의 의료법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는 회생채권자죠. A가 회생법원에 공정증서를 첨부를 해서 회생담보권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회생담보권으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 A는 피고관리인을 상대로 회생담보권에 관한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한 이유는 이거죠. 피고관리인이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니까 이의를 한 겁니다. 이의를 하니까 A가 피고관리인 상대로 조사확정 재판을 신청을 했고 원고가 A로부터 채권과 담보권을 모두 양수를 해서 승계 참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가 다 했다가 A가 양수, 채권을 모두 양수 받아서 이 사건의 승계 참가를 하게 된 거죠. 어쨌든 A라는 사람은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담보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회생채권에서 제어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담보권을 우선 변제 받으려고 신청을 했죠. 그랬더니 관리인 이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조사확정 재판에 신청을 한 거죠. 문제는 이 사람은 회생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대여금채권은 집행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생담보권이라고 있는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대해서는 집행권한이 있지는 않죠. 이렇게 집행권한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이의신청할 때 어떤 절차를 겹히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서 권리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의자가 관리인일 경우에는 관리인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의채권 등에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자가 청구이의의 소나 채무부전지 확인의 소를 차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신청권자가 다릅니다. 내가 회생채권을 하나 채소담보권에 신청을 했는데 이의가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게 되죠. 이의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이 신고자, 이 권리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자에게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으면 이의자, 아까 말한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 신청한 사람을 상대로 청구이유소나 채무부전지 확인을 해야 돼요. 다르죠. 문제는 피담보 채권, 채권에만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회생담보권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가져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자면 피담보 채권에만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 회생담보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이거는 권리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된다. 원칙적인 절차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걸로 봐서. 왜냐? 회생담보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집행권의 다른 쟁점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의료법인의 재산처분이나 양도담보 이런 것들은 히두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가 없으면 강행규준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담보권 계약이 무효가 돼요. 결과적으로 회생담보권을 신청을 했는데 조사확정재판으로 가게 되고 조사확정재판을 해봤더니 야, 이거는 히두지사의 허가가 없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이 무효다. 따라서 회생담보권 없다. 없는 거예요. 담보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가 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채권 신고를 안 했죠. 안 했으면 채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생조건으로 자기가 우선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회생담보권으로 신청을 잘못한 거죠. 회생담보권으로 신청을 하면 그런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가게 되고 이 사건에서는 시소지사의 허가 없이 양도담보를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됐고 따라서 회생담보권은 없다. 이렇게 끝나버린 겁니다. 결국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의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 계약은 관할기간에 허가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회생절자에서 채권이나 담보권을 신고를 하게 되는데 관리인이 이의를 하면 신고한 채권자는 조사확정재판에 신청을 해야 돼요. 다만 자신의 채권에 관해서 확정 판결이나 집행권은 있다면 관리인이 청구 이유수를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채권에는 집행권은 있지만 담보권에 대해서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 담보권 전부에 관한 조사확정재판에 따른다는 것이므로 결국은 담보권은 무효가 돼서 없어져버린 거죠. 아마 채권 회생채권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거는 인정해줄 수 있죠. 어쨌든 적어도 회생담보권에 있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책임데 절차는 회생담보권 자체에 확정 판결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사확정재판에 가게 되고 거기서 담보권은 유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결국 무효가 있기 때문에 담보권 인정 안 된다. 그래서 끝나버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 모부장의 판변TV의 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5일 판례공군 민사 의료소송과 인과관계 추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3년 8월 31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 다 21942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의료소송 사건이죠. 원고는 환사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병원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약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망인은 42년생입니다. 42년생인데 2015년 12월 28일 날 오른손으로 바닥에 이렇게 짚어져 넘어져가지고 12월 29일 날 피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는 바닥에 어깨에 이런 게 다쳤겠죠. 그래서 의료진은 회전근계 파결과 어깨충돌 중후군 소견을 해가지고 전신 마침에 국소마취하에 수술을 계획합니다. 여기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2015년 10월 30일 날 10시 15분경에 마취과 의사 A가 전신 마취를 유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목부위에 국소마취까지 같이 합니다. 그 상태에서 10시 42분경에 간호사한테 상태를 주시하고 지시한 후에 수술술이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한 20분 정도인 11시 이제 수술이 시작됐는데 수술 중에 망인에게 절압이 발생을 했고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A는 11시 17분경 전화를 받고 급히 수술지로 돌아와서 상태를 확인한 후에 11시 20분경에 에피네프린을 투여를 하고 심폐소송규를 시행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안 돼서 결국 망인을 이대 목적병원에 응급으로 전원을 했지만 1시 33분경 응급실 조찰 당시의 망인은 심리정지 상태였고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마취과에서 A가 10시 15분경에 마취를 했는데 42분경에 수술실이 나왔고 17분에 전화를 받은 후 17분에 전화를 받은 후 20분에 돌아왔는데 요 한 40분간 40분간 이제 그 수술실이 없었던 거죠. 이게 이제 과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요게 첫 번째고 첫 번째 문제 1인 거죠. 그럼 이제 과실이 입증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요 40분간 예 그 마취과 의사가 수술실이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망이 사망한 게 맞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즉 의료 과실에서 피자 측의 과실을 입증을 했어요. 입증을 해요.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근데 마취과 의사가 있었음에도 없었기 때문에 피자가 사망한 거냐라는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봐야 인과관계. 피해가 여기도 망인의 사망이죠. 그러니까 40분간 마취과 의사가 그 현장에 그 수술이 없었다는 것이 망인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인과관계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과관계 있느냐 없느냐 애매하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의료 소송에서 손해의 발생과 주의무 위반 그리고 인과관계는 모두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의료진도 알기 어려운 의료가 많다. 그러니까 40분간의 마취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환자는 분명히 물건이오뉴와 의료진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일단 피해자가 증명을 했다면 손해의 발생과의 개연성 정도만 증명을 하면 인과관계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마취과 의사가 없었으면 있었으면 적절한 대응을 해서 사망 안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개연성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개연성에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막연한 가능성으로는 증명되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가능성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보통 3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없었다고 해서 그러면 사망의 결과에 있나? 이 정도로는 막연한 개연성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마취과 의사는 중요하니까 중요하고 특히 이 사건에는 42년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망인의 나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정도 나이에서는 전신마취의 위험성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따라서 마취과 의사가 거기에서 환자의 상태를 계속 주시하면서 마취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약물 투여를 판단을 곧바로 해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어느 정도 개연성은 정우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개연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추정이 되고 반대로 의료진이 인과관계 추정 시 그 망인의 사망이 그 40분간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료진이. 아까 말했죠. 이것도 의료진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번복할 수 있는데 입증해서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병원의 마취과 의사가 마취 중 망인에 대한 감시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즉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제때 심폐소개를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고 그런 개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고 그 점에 대해서 병원이 그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과관계까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소례배당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결국 의료소송에서는 과실의 입증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지만 과실이 입증이 됐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인과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조금은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준 겁니다. 즉 인과관계를 추정해준다는 것. 어떻게 추정해준느냐? 개연성의 증명으로 증명 정도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준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돼야 결국은 인과관계의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이렇게 증명 대상에 추정을 하게 되면 그 적용을 받는 쪽은 매우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됩니다. 이런 추정은 몇 가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추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추정을 받게 되면 반증 또한 매우 어려워서 반증 책임 있는 쪽이 폐쇄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원고는 두 가지 입증이 되는 거죠. 첫째, 과실. 첫 번째 관문입니다. 과실 입증 묻으면 아무 소용없죠. 과실 입증. 두 번째, 인과관계에 대한 개연성만 입증하면 인과관계는 추정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의료수성에 있어서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지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13년 10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내부자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8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53 72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단기 매매 차익 반환에 관한 소송이고요. 원고는 회사, 피고는 퇴직 임원입니다. 파기 환송도에서 회사가 이긴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코스닥 상장 법인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2014년 11월 7일부터 2019년 9월까지 원고의 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이 피고는 2007년경에 7월에 원고 발행 주식을 취득했고 2019년 6월경까지로 보면 18만 주로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미 주주였다가 14년경에는 원고의 임원으로까지 된 거죠. 피고는 사법펀드 증권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8년 3월 14일경 사법펀드 증권을 소각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원고의 주식, 그러니까 원고가 직접 준 건 아니고 원고 주의 19만 주, 19만 8천 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2018년 3월에. 그러니까 원래 18만 주가 2019년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2018년 3월에 19만 8천 주를 취득하게 된 겁니다. 사법펀드 소각을 대가로. 그리고 나서 3자리 있다가 2018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3차를 거쳐서 18만 주를 매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19만 주를 취득을 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18만 주, 2009년부터 갖고 있다면 그거를 3개월 있다가 18만 주를 매도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원고에게 야 너 3월에 취득했다가 6월에 팔았을 때 그 차액, 매매 차액 19억 원을 매매 차익을 얻었다고 통지를 하고 법상 이거를 회사에 반환해라 하고 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그거를 반환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원심은 뭐라고 말했냐면 매수한 주식은 19만 주고 매도한 주식은 2009년부터 갖고 온 주식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은 게 아니다. 18년에 얻은 거를 판 거기 때문에 단기 매매 차익이 아니라고 해서 원고 청구 기각을 한 겁니다. 즉 상장 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수, 매도한 경우에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법의 글이 정해져 있어요. 내부자, 내부자, 대주주, 그 다음에 임원, 회계관리 직원들, 그 다음에 지배주주 이런 거 있어요. 이때 이 주식이 동일한 주식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어서 반환할 책임이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원심은 아니라고 봤는데 대부분 뭐라고 말했냐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자본시작법 제172조의 제1항에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는 내부자, 임원, 회계 직원, 주요주주, 지배주주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실제 내부 정보를 이용 또는 이득 의사를 묻지 않고 거래익을 반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법조분 안에는 6개월 이내에 매수, 매도의 증권이 동일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건에서 매도 매수 중에 어느 한식에 있어서는 주요주주가 아니라면 반환 규정이 적용이 안 됐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도를 했고 매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주요주주가 아니였어요. 그러면 매수할 때는 주요주주가 아니게 된 거죠. 그때는 이 주주주가 적용이 안 된다. 둘 중에 한, 둘 다 모두 주요주주가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시행량에는 매도된 증권과 매수된 증권의 수량이 적은 수량이 하나여 반환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한 주식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을 회사에게 반환해야 되고 원심이 틀렸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19억을 반환해야 됩니다. 결국 상장 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을 거래해서 차익을 얻으면 회사의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게 되는데 이때 반환할 때 매도, 매수의 주식은 반드시 동일한 주식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행량에 보면 보통주와 우선주 사이니까 삼성주주와 우선주를 먼저 샀다가 팔았다가 보통주를 사는 경우 이것도 똑같이 차익거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산 법이 약간 다른데 어쨌든 그것도 차익 반환하게 됩니다. 다만 다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한 임원, 지배주주, 대주주, 회계관리직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주식을 거래할 경우는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 내부자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이거는 함께 개화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팔레온보문장님 판변TV의 박한규현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5일자 팔레온보민사 변호사의 성공 부수와 성과부수 약정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3년 8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93937 판결입니다. 약간 약정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의뢰인입니다. 법무법인 소송이 다 끝난 다음에 약정된 금액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었는데 원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 피고는 A와 2012년 결혼을 해서 자녀 한 명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A가 피고를 상대로 2018년 8월경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자,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에 재산분할 1억 원을 구합니다. 재산분할 1억 원으로 한 것은 일단은 잠정지로 한 거고 나중에 재산이 파악이 되면 더 추가하려고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로 법인을 찾아와서 2018년 9월경에 반소를 자기도 제기하겠다. 즉 나도 이혼 소송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착수보수금 500만 원과 성과보수 비율은 빈칸으로 약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2019년 5월경에 재산분할에 관해서 순재산이 15억이고 분할 비율이 50%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부분을 6억 원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합의부로 이송이 됐죠.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송이 된 다음에 2019년 8월경에 성과보수 조항을 다시 정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억으로 한 것은 아직 재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성과보수를 안 정했다가 15억으로 전체에서 재산이 정해지고 상대방의 6억을 구하는 소송으로 합의부로 되니까 그때 성과보수에 관한 조항을 새로 추가한 거죠. 그러면서 승소이익의 5%라고 정합니다. 승소이익의 5% 승소이익이 뭐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승소이익에 관한 내용 약정은 나중에 나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경에 A를 상대방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를 해서 자기의 피고의 특유 재산까지 포함을 해서 고려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피고에게 5억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은 내 결혼 전에 이미 갖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할 재산이 아니고 오히려 다 계산해보니까 오히려 너가 나한테 5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법원은 2020년 12월경에 이혼을 선고를 하고 피고가 A에게 위자로 4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재산 분할로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쳐서 상대방이 15%를 부담한다. 그리고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심은 여기서 소송비용을 보면 본소 반소를 합쳐서 15%를 상대방이 부담을 했죠. 그러니까 이 판결을 한 재판부 입장에서는 전체 가액 중에 15% 정도는 피고가 이겼지만 전체 85%는 피고가 A에게 말이 맞다. 그리고 15% 정도는 피고 말이 맞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원심은 재산 분할 성공 보수에 재산한 5,257만 원 중에 10% 실제 이긴 10% 정도인 520만 원만 지급하라. 그러니까 착수복 500만 원에 성공 보수 500만 원, 평가 보수 500만 원만 인정해 준 거죠. 문제는 이렇게 전체 5천만 원, 약정상으로는 5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10%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그걸 인정하려면 감액 기준이 뭔가? 기준이 뭐고? 그런 감액 기준에 관련 특별한 사정은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 위임 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원칙이죠. 약정이니까 사적 자치에 의해서 당연히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적당한 범위 내에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점에서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그런 사정,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나 증명책임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성과보수 조항을 추가했을 때 성과보수 조항 중에 산정빌 이외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년 4개월간 카카오톡이나 전화, 우편으로 피고와 계속 소통하면서 연락 주고받고 다수의 준비선들도 내고 재산분할 항목, 쟁점, 사실조회, 조정기일, 변론기일, 준비기일 다 성실히 출석을 한 걸로 봤을 때 이 약정된 5,200만 원을 10%로 제한한 것은 현재의 불합리한 감액이라고 본 겁니다. 여기 보면 승소이익이 나오는데 승소이익을 여기 약정을 어떻게 정했냐면 재산분할의 전체 금액이 나옵니다. 재산분할의 전체 금액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 소유인지 상관없이 피고 목수로 정해진 금액 그 금액의 5%를 재산분할의 성과보수 약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5,200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산분할 중에 피고의 목수로 된 게 5억 정도 됐으니까 그 중에 10억 정도 된 거죠. 10억 정도 됐는데 그 10억의 5%니까 5천만 원 정도 된 겁니다. 그거를 다시 원심이 10%로 제한했는데 그거는 현재의 불합리한 감액이다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성과보수를 통상 성공보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일반적인 용어는 성공보수라고 부르죠. 실제로는 성과보수고 성과보수라는 것은 어떤 일이 끝났을 때 그 끝난 일을 끝나고 나서 받는 대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성공보수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성공보수라고 했는데 야 이거 10%밖에 15%밖에 못 이겼어. 그래서 약정금의 10%만 지급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약정에 따른 보수금 약정에 따른 보수금이고 그것이 사건을 안한지 재산가격이 10%라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약정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이 성공보수, 승소, 폐소와 상관없이 이미 약정상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급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변호사의 수임사무 완료 후에 보수의 약정에 관해서는 산적 방식의 내용이 보통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 소송에는 경제적 이익, 소송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배포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경제적 이익을 누구 소유인지 상관없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되어 있는 그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확정이 되고 그 금액에서 원고와 피고 몫이 정해지면 그 금액의 5%라고 정해진 거죠. 이 사건의 해당 조항은 경제적 이익을 소재기 전 재산의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지 불문하고 의뢰인이 규속되는 계산같이 하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통상적 재산 분할에서 성과보존의 한정 기준이에요. 그래서 피고는 거기에서든 5%냐 3%냐 10%냐 이것만은 협상을 한 거죠. 결국 폐정적으로 재산 분할 얼마를 어떻게든지 모르겠지만 피고의 몫으로 10억 정도 인정된 것 같아요. 10억적으로 인정이 됐고 그런데 너가 더 갖고 있으니까 3.8억은 피고기 줘라 이렇게 판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 5%의 5천만 원이 최종 성과보수금이 된 거고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 금액은 전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분장님 판비안TV의 박판길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0월자 팔레온고 민사 예정된 노동능력 상실률과 계산법 사건입니다. 선고의 일은 2023년 8월 31일이고요. 사건은 2022다 303-99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의료소송 사건이고요. 원고가 환자 가족이고 피고가 병원인데 병원이 폐소했다가 상고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은 보시죠. 원고 중에 환자가 있는데 요추 4번, 5번의 수액제거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가 신경 건드렸어 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수술 전에는 하지의 근력이나 배뇨기능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아마 수액제거수술을 했기 때문에 전신마취를 한 건 아니고 부분만취를 했겠죠. 부분만취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그러면서 의사가 그 말을 한 걸 들었다고 본 거죠. 수술 전에는 이 환자는 하지의 근력이나 배뇨기능에 이상은 없었어요. 다만 수술 이후에 마음이 증오하던 기능의 증항해지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에는 하지의 근력이나 배뇨기능이 이상이 없었는데 수술 후에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원심은 척추의 손상을 30%로 인정을 하고 수술 비뇨기과 장애를 10%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증의 기여도를 30%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증 이 수술 받기 전에 이 사람이 약간의 장애가 있었는데 그 장애가 어떤 이제 수술 후에 생긴 장애에 기여한 정도 요거를 기왕증 기여도로 합니다. 그 기여도도 30%로 인정을 했고 수술 후에 예정된 척추 손상률은 20%로 강 인정을 합니다. 요거를 각 원심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된 척추 손상률은 원래 20% 정도는 아마 척추 장애 관련 인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실제로는 10%가 더 발생한 거죠. 더 발생을 했고 비뇨기과 강해도 더 발생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기왕증의 30%는 갖고 있었어요. 30% 정도는 기왕증이 이 장애 영향을 미친다고 확연한 거죠.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척추 장애율 30%를 기왕증 제거를 해서 20% 보고 그 다음에 비뇨기과 10% 10%를 복합장애율 계산법에 의해서 28.9%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28.9%를 최종적인 이 사람의 손상률 기능장애율 보고 여기에 예정된 척추 송상 장애율 이 부분 20%를 기왕증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서 그 기왕증 기여도 부분을 뺀 나머지 계산을 해서 23.12%를 최종 장애로 인정을 해서 일시소득을 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정된 척추 송상률 20%가 있었는데 이거를 기왕증으로 계산을 해서 복합장애율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법에 의해서 기왕증 기여도를 뺀 나머지 부분에 해서 결국 23.12%를 이 환자 원고의 최종 기능 이 수술 그러니까 수술상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최종장애율 로 판단한 겁니다. 이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이 사건에서는 어차피 수액제거 수술을 해도 20%의 척추에 관련된 장애가 예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수술 중에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발생하는 장애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20%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가 문제인데 그거를 기왕의 장애로 보는 것과 기왕증의 기여도로 보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기왕의 장애와 기왕증의 기준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기왕의 장애가 있을 때는 현재 노동자 상신류로 해서 기왕의 장애로 인한 상신류를 빼면 된다. 뺀다는 거죠. 뺀다. 기왕증 기여도는 그 기왕증이 후유증의 발생에 기여를 했으면 그 기여도를 참작해서 노동자 상신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증이 이미 있는데 그것이 후유증 발생에 어떤 기여를 했으면 그 기여만큼은 어떤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를 감안해서 기왕증 30%면 70%만 후유증 장애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척추장애로 인한 상실류를 예정된 20%는 당연히 됐고 증가된 상실률은 기왕증 기여도 30%를 계산해서 7%만 인정해서 총 27%의 척추장애가 발생했고 비뇨기과 장애율 10%는 다시 기왕증 기여도 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고기왕 기여도와 비뇨기과 장애 고장애와 그 다음에 척추장애율의 복합장애율 계산법에 의해서 34.2%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기왕의 장애인 20%를 뺀 거예요. 그래서 빼서 14.3% 그러니까 아까 23%였는데 그게 아니라 14.3%가 이 사건 불법에 의한 노동력 상실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계산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수술 당시에 정상세 수술이 진행됐으면 노동력 상실률이 예상되는 그 장애율 그 장애율이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럴 때는 이것과 수술로 인해서 증가된 장애율을 장애율은 기왕증 기여도 감안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왕증과 상관없는 비뇨기과 장애는 기왕증 기여도 없으니까 비뇨기과 장애와 이 계산한 장애율을 복합장애율을 계산하면 나오고 그 복합장애율을 계산한 거를 기왕에 원래 수술을 했으면 당연히 발생했을 장애 그 20%를 뺀 뺀 것이 이 사건의 불법행위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 상실률이라는 겁니다. 불법행위 이전에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기왕증이 감안하게 되는데 이 기왕증이 불법행위한 장애에 기여했으면 기왕증의 기여도로 라고 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그게 장애를 기대한 게 아니면 그냥 최종노력 상실률 뺀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추가 장애가 아닌 전체 장애에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노동력 상실률에서 예정된 상실률을 제외한 잔존율로 계산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한 거냐면 기왕증의 기여도는 추가 장애에만 적용했고 노동력 상실률을 예정된 상실률에서 뺀 겁니다. 잔존율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 이해해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되죠. 잘 외워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법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원고 문장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5일자 팔레원고 민사 이사의 해임 자유와 정당한 이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8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다 22063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성원업에 대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전직 등기이사 피고는 회사가 되죠. 회사가 해임을 했는데 등기사가 해임 무효다 라고 해서 원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는 피고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어요. 그런데 피고회사가 임시주주총회에 열어가지고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임 결의 당시에는 정시에 원고는 이사의 승인 없이 피고회사와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 회사의 대표회사로 취임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피고회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고의 경역금지 위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임 결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원고는 야 너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을 했으니까 소리배당 문제 구하는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사 해임에 있어서 정당한 윤무의 판단을 해임 결의 당시에 해임 사유로 삼은 것으로 한정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정이 된다고 본 게 원심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수임할 수 있다. 이사는 위임상당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인기 만료절에 해임할 경우에는 그 손해만 배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주관적 신뢰관계를 상신될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 사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당한 유의부의 판단의 여부에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해임 사유로 삼거나 해임 결의시 반드시 거를 참작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회사는 원고를 이사 해임을 할 때는 동종회사의 대표사로 있었던 것은 몰랐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사를 해임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거죠. 피고회사는 몰랐지만 따라서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관계입니다. 위임관계는 신뢰를 바탕에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손해만 배상하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를 주관적 사유가 아니라 객관적 사유가 아니라 말한다는 거고 해임 사유로 삼지 않은 것도 삼은 것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사유가 있었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임기 만료 소개배상 청구를 할 때 해임 후에 해라도 그 당시 이사의 불법행위를 잘 조사를 해서 발견을 하면 나중에 이런 소송이 들어와도 소례배상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이사의 해임에 있어서는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의 해임 이사의 해임 파기 이사의 해임 이사의 해임 이사의 해임 이사의 해임 신탁된 부정산이었어요. 그러면서 신탁이라는 것은 소유가 있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넘기고 신탁회사는 그 신탁자의 수익자, 신탁 한 사람 말고 수익자,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신탁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하면서 소유권도 다 신탁회사가 갖고 있어요. 이렇게 경우에 보증금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하다가 여러 가지 집합건물을 만들고 나서 그걸 신탁을 해놓고 신탁을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 그 공사대금과 수익자의 이익 비용을 주는 거예요. 대출금을 갚는 거죠. 수익자가 보통 채권자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는 거죠.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말소하는 특약을 체결했어요. 그것까지 됐어요. 그런데 원고가 신탁 등기 말소 없이 보증금 잔금을 건설할 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신탁 등기와 관련된 이 사건 건물의 법률가기를 줘서 확인하거나 소유자가 아시아 신탁이므로 사전특락이나 사후 승인이 없으면 임차권 대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원고는 결국은 신탁 등기 말소 불이행으로 인해서 임차택 계약을 해지를 했지만 컨설활할 때 일부만 말소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당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이미 신탁 등기를 알고 있었다면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중개 대상문에 관해서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그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손해를 물어주지 않게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중개인과 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문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다. 그래서 중개 대상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위반시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개 의뢰인은 신탁관계의 설정 사실에다가 의미와 효과, 임대인이 소유가 아닌 수탁자 소위라는 것이고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인이 없으면 임차인은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까지 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져야 되겠죠. 이거는 의무니까. 결국은 중개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신탁관계에 대한 확인 법적 대항력 유배에 관해서 설명한 바가 없다. 이는 원고의 소유와 상당의가 있다는 것을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이행 책임이 있는데 아까 말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할 때는 이런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고 불법이행 책임을 물을 때는 피해자가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을 합니다. 결국은 피해자가 입증을 했어요. 이거 따로 설명받은 거 없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설명하지 않은 것과 손해상에 인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배상해야 했다는 거예요. 결국 건설회사가 신탁회사에 수탁된 부동산에서 임태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그 의미,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낙이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까지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 설명했다는 사실을 계약서 같은 경우에 반드시 남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증을 받지 못한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다만 손해 전부를 배상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등이 가능은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점은 신탁대산이 되어있는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부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는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설명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부분 계약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원고 분쟁의 판변TV의 반경위원단입니다. 2023년 10월 15일에 팔레원고 형사 의료사건의 인과관계와 증명책임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8월 31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도 183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과제치사 의료법 위반사건이고요. 피구인이 사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은 보시죠. 피구인은 마취과 의사고 피해자는 42년생입니다. 전신마취 후에 간호사가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긴 다음에 수술실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 상태가 안좋아졌는데 그 상태에서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늦게 온 거죠. 늦게 와서 뭔가를 해봤더니 결국 그 뒤로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 12월 30일에 10시 25분경에 마취과 의사가 떠난 다음에 떠난 다음에 10시 25분경에 혈압이 저하됐고 그래서 혈압 상징에 에페뜨린을 투입했어요. 그리고 45분경에 다시 혈압이 저하되니까 에페뜨린을 재투입했어요. 11시경에도 다시 혈압을 저하됐는데 에페뜨린은 3차례 투입했는데도 결국은 11시 15분경 사망을 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민사건이 있어요. 같은 날 선고된 2022다 219427 판결에서는 마취과 의사인 피고가 42년생의 피해자의 전신마취 상황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소외됐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인과학에 추정을 해가지고 민사생겸을 인정을 했어요. 그럼 형사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는 이거죠. 즉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인정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증명을 어느정도 해야 되는데 그 인과관계 증명과 그 다음에 민사세판에서의 인과관계 증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인과관계는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된다.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인과관계가 추정되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추정이 안되기 때문에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동일사안에 있어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업무상 과실, 즉 수술실에서 30분 이상 떠나있던 거 이것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과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가 추정이 됐고 추정에 대해서 병원 측에 반증을 못했기 때문에 인정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인과관계 추정은 있을 수 없고 검사가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이 안됐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같은 날 선고된 동일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그 사이에 민사판결과 형사판결이 있었는데 두 개의 인과관계 입증이 달라졌습니다. 민사판결에서는 인과관계가 상당한 개연성을 환자 측에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추정이 됐고 추정에 대해서 의사인 피고 측에 반증을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당 책임이 인정이 됐어요. 하지만 형사판결에서는 그런 개연성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되고 검사가 인과관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계가 있어요. 이래서 형사판결에서는 인과관계가 증명됐다면 민사판결은 당연히 인정되겠죠. 왜냐하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됐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에 민사판결에서 인과관계가 추정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거라면 형사판결에서는 달리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추정이 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판결에서는 적어도 인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년 5년 6일 반대의 TV의 박성규 변호사입니다. 2017년 10월 15일 8년 9일 형사 법인 명의 대포통장과 무기의 업무방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8년 8월 30일이 되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7일 5일 판결입니다. 업무방해와 전자규문 거래법 위반으로 기록이 됐는데 무죄를 됐다가 검사의 상고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 및 카드를 필요한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유한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은행에 사업자 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법인 명의 계좌를 다수 만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위계의 방법으로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통장을 사용할 목격도 없이 그냥 법인 명의 판매할 목격으로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위계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이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또 피고인은 범죄 이용될 걸 알면서도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현금 카드와 OTT 기계를 고속버스 택배로 대여하거나 또는 타인의 택카드를 보관합니다. 이렇게 계좌나 택카드만을 거래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법인 계좌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피고인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러니까 범죄 이용할 목적으로 금융 체크카드를 통장을 거래하는 경우 이걸로 기소를 한게 됩니다. 문제는 판매 목적 계좌 개설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업무방해가 되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범죄 목적 계좌로 판매할 경우에 범죄 특정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용으로 뭐라고 하냐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자료 때문이 아니라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면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서 업무방해죄가 선받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즉 이 은행은 계좌 개설 시에 관련 사실 증명이나 서류를 제출을 받았을 뿐 그 금융거래 목적에 관한 진실 여부를 확인을 하거나 이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전혀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확인도 안 했어요. 따라서 이때 다른 목적에 의해서 지금 된 거라고는 피고인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융기관은 그런 확인이나 자료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금융기관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미디어 업무방해죄는 무죄가 맞다 이렇게 본 거고 두 번째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의 의미는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아는 것이면 되고 그 법규나 재명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에 관한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사사의 불특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범죄에 유효할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그런 범죄 매도일 며칠 며칠 누구에게 사용할 이런 범죄가 아니라 그냥 보이스피싱의 범죄라든지 대포통장 이런 걸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그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건 유죄치지로 파괴할 겁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인 공범이나 재수하고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판례를 가지고 일반 공범이나 재수를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서는 위계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는 허위 신청서 제출 시에 심사자가 충분한 심사를 했음에도 그 허위 소유 때문에 때문에 허위임을 알 수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런 심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범죄는 흔히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령관 이런 금융거래 거래 금융계좌 거래라든지 카드 거래 이런 것들을 전자거래법 말고도 추가로 업무방해로도 기소할 수 있다 라고 기소를 했는데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범죄 이용 목적 금융 매체 거래에서는 그 범죄는 개괄적으로 특정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대충 어떤 형태의 범죄에 쓸 거다. 아니면 일반적인 범죄에 쓸 거다. 이 정도면 되면 되지 몇 년, 몇 월, 몇 일에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할 것이 위해서 쓰겠다. 이렇게까지 특정하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도이치피즘 관련된 범죄는 일반적인 공범이나 죄수하고는 별도로 구별해서 다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오공공정기 판변드리에 반결됩니다. 2023년 10월 15일자 팔레오공정사 농협조합장 선거와 농업인 자격상건입니다. 통보는 2023년 8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고 227일로 반결됩니다. 자, 근데 공공당체증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요. 이게 검사가 이제 상고를 해서 무죄였는데 무죄치지로 유죄치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런 거시죠. 피고인은 2019년 2월 15일에 농협의 조합원인 A에게 30만 원을 줘서 위탁선거법에 관한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가 됩니다. 원심은 조합원 자격을 농협인으로 정하고 있는데 농협조합법당 농협인의 기준에 있어서 이 A라는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이 영업으로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통과합니다. 그때 이 A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014년 5월 15일에 조합원에 가입을 했었고 660제곱미터 농기에서 단감을 재배를 했었는데 2018년 경협을 보니까 그때는 단감을 판매하거나 소득하거나 이유를 얻었다는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심은 이 사람은 영업으로 목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없고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무죄를 한 겁니다. 또 하나의 피고인은 2019년 2월 23일 날 농협의 조합원인 B에게 또 3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합원이긴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이 원심은 B가 98년 11월에 조합원에 가입을 했지만 주로 아버지 농사를 도와주면서 집배원이나 분뇌포스 운전기사로 일을 했고 주말에만 아버지 농사를 도와주는 일을 했지만 연간 농업 종사일수가 5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농업조합법 취향력 기준을 미달하여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이 있지만 가입은 했지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30만 원을 준 것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둘 다 무제를 선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농업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 제공의 상대방인 조합원은 농업인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을 청취자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공을 뭐라고 하냐면 위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은 선거인이나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조합법당원은 조합원이어야 되죠. 그리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조합원이거나 선거인이거나 조합원 이런 사람부터 선거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이 농업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선거권이 있고 조합원은 동시에 구역의 주소 등이 있는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그 구역 내에 두고 있는 농업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농업인의 범위에 관해서 시행령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사람 1년 중 90일 이상의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 일정 기운 이상의 가축, 사육,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를 재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농업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농에서 소득요건은 농업인의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각원심은 A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660제곱미터를 경영을 하고 있지만 소득요건이 전혀 관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영업으로 한 게 아니니까 농업이 아니라고 봤는데 그 조건이 시행령에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행령에 없는 요건을 가지고 농업인 요건을 삼을 수 없다. 그래서 A는 660제곱미터에서 단갑, 과수죠. 과수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해당하는 게 맞다. 따라서 유죄 취지로 파손했고 B의 경우에는 농업일수가 50일이 넘는다고 답변을 했는데 했다면 50일에 불과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진술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50일은 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50일에 불과한 게 아니고 50일이 넘는다고 했으니까 90일이 넘는지 여부를 심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심리해봐야 되고 또 하나 A나 B는 둘 다 조합번호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가입이 돼 있었다면 가입 당시에는 농업인이었다는 그런 자격에 관한 어떤 서류나 확인서를 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일흥은 농업인 자격을 구비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정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 피고인이 주장을 했고 다른 사정이 없음에 대해서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다른 사정의 주장은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흥은 가입 당시에 농업인 요건을 구비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명명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적어도 더 심리해봐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 위탁선거법의 기부의 금지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은 반드시 선거인이거나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랑은 상대방인데 농업조합장 선거에서는 그 조합원은 농업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에 관한 농업조합법의 시행령의 기준을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적어도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농업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되고 구비서류가 허위임을 피고인의 주장을 해야 됩니다. 다만 허위가 아님을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이걸 구별해야 됩니다. 허위가 아니라는 걸 피고인이 입증할 필요는 없고 허위라는 걸 주장을 하면 되고 주장을 하면 검사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원심은 시행령이 없는 소중요건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헌의 통상정률과는 달리 해석하게 잘못됐다는 게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농업조합장 선거에서 기부의 상대방은 조합원인 경우에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년 5분의 3년 7일 국회의원입니다. 2023년 10월 15일 8년 5분의 4 공동폭행과 공무 공동점검 판결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8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6355 판결입니다. 자 그럼 폭주법 위반 공동폭행이고요. 피고인들이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 A, B, C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것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A, B, C가 폭행하기 전날 이 사람들이 실은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이 고등학생 3명이 사건 전날 피해자를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C는 뭐라고 하냐면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B는 무조건 고개를 낮춰서 싸워라 영상을 찍을 거니까 너는 꼭 이겨야겠다 하면서 A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병임 당일에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의 싸움 현장에 같이 간 현장에 있었고 그 중에서 A가 직접 피해자를 폭행합니다. 그리고 B는 휴대전으로 촬영하고 C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3명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A에게 너가 싸워라 싸우고 반드시 이겨라 그리고 돈을 꼭 받아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C는 나는 촬영을 하겠다 고개 낮춰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셋이 공동으로 가서 A만 싸운 거죠. A만 싸우고 B와 C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촬영도 하고 이럴 경우에 이 폭죽법 위방에서 공동화에 폭행할 경우에는 폭죽법 위방으로 공동폭행을 처벌합니다. 공동화에 폭행하지 않으면 단속폭행이죠. 그냥 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공동으로 처벌할 것이야. 즉 B와 C를 공동폭행으로 처벌할 것이냐. 그리고 공동폭행은 단속폭행으로 형이 올라가죠. 따라서 A에 대해서도 공동폭행으로 처벌할 거냐 단속폭행으로 처벌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때 공동의 의미가 뭐냐. 현장에 있으면 있고 그 범죄에서 지시하고 이러면 공동이 된 거냐. 그러면 공동화와 공모의 차이는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본을 뭐라 하냐면 공동화와 폭행이라는 것은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화의 폭행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팔을 잡고 한 사람이 주먹을 때리는 이런 경우 양팔을 잡고 배를 때리는 경우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그 그 뭐 강목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있다가 다른 사람이 그걸 때리고 있는 이런 경우가 공동화와 폭행하는 것이고 폭행에 대한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공동화의 범행에 가당하였거나 범행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공동화의 폭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폭행을 서로 역할을 나눠서 공동으로 폭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공동화의 폭행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화의 공모하였다면 그중에 두 명 이상의 실제 범행의 실행을 이르렀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 공동화의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리의 내용이 나와요. 즉 공동범의 공동 공모 공동정범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정범은 기능성 행위집에서 현장에서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있다면 옆에서 망보는 애들도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공모 공동정범은 현장이 없을 때 없을 때 논의만 하고 그래서 특히 조폭의 경우에 조폭의 두목이 가서 혼내줘라 때려라 이렇게 하면 두 명이 가서 폭행하고 그러면 보스는 지금 그 현장에 없죠. 이럴 때 보스를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동폭행 법령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둘이 가서 폭행하라고 공모한 게 아니라 A만 폭행하라고 공모한 거예요. 따라서 A에 A에 하는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지켜보고 동네에 촬영했기 때문에 그거는 공동화의 폭행은 아니다. 즉 단순폭행에 대한 공모일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피고인들을 모두 폭죽법 위반 공동폭행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결국은 폭행에 대해서만 A를 처벌할 수 있고 B와 C에 대해서는 공모 공동정범 정도는 가능하죠. 하지만 공동폭행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피고인들의 공모 내용이 두 명 이상의 공동폭행에 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의 당독폭행에 대한 공모였기 때문에 A, B, C 모두 공동폭행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B와 C는 A에 대한 단독폭행에 대한 공동정범 내지 조사 방조만 가능할 뿐인 거죠. 만약 피고인 A, B가 둘 다 폭행하기로 했다면 A, B는 폭죽법 공동폭행이고 피고인 C는 그 자리에 없다 손 치더라도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동범과 공동범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까지도 다 나와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 판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말의 문구 이 사람의 사실관계까지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모의를 했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거는 공동범 공동범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 그 다음에 그냥 공동정범 세 개의 차이를 잘 구별해서 이해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1년 7월 4일경부터 8월 5일경까지 불쌍해 장소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관악결책도에서 2002년 1월경, 4월경, 6월경 투약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해서 2021년 7월 3일 날 피고인의 차량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지만 증거를 발견을 못해요. 그리고 그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해서 감정 의뢰를 했더니 소변에서는 음성, 모발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됐어요. 검출됐는데 구간별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2000년 1월경, 4월경, 6월경에 투약에 대해서는 기소를 못합니다. 인턴이 끝났어요. 7월 3일 날 모발 압수수색을 해서 한 것은 기소를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도보험경찰서에서 2022년 8월 5일 날 특가법 위반 도주차량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차량에서 소형 주사기 9개 알루민호일 고부호스를 발견합니다. 도보험경찰서는 2022년 8월 24일 날 이 사건 투약 예민을 수사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해서 소변에서는 미검출, 6에서 9cm 모발에 대해서는 각 3cm씩 잘라서 각 구간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소형 주사기 9개 중에 7개는 사용이 안 됐고 2개는 사용이 됐었는데 1개는 혈액 반응이 있었고 2개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개 사용된 게 있는데 피고인이 DNA가 안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용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된 거죠. 이 피고인의 차량은 법인 명의인 차량이고 지인과 여자친구도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두 번째 모발에서 필로폰이 모두 검출되었더니 이걸 가지고 2022년 7월 4일 첫 번째 압수수색을 한 이후부터 두 번째 압수수색 사이에 투약을 했다고 해서 기소가 된 겁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투약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있다는 것으로 마약 범죄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 특히 모바일 감정 결과만으로 필로폰의 투약 시기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모바일 감정은 외부적 요인에 인한 변수가 크고 동일이라 하더라도 채취 부위라든지 건강 상태에 따라 편차가 크다. 모바일 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 가능 기간의 추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든지 이중 기조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모바일 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 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2021년 7월 3일 날 모바일 감정 결과에서 7cm 미만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었다면 1개월에 1cm 정도 자란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 2021년 8월 24일 날 감정 결과에 0에서 3cm에 나온 것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에서 3에서 필로폰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7월 3일에서 8월 24일 날 투약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것도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3cm 관련으로 투약을 잘라서 지금 그 구간 모두 양성이 나왔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7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투약에 관한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두 번째 투약은 도구를 찾지 못한 거죠. 두 개가 나왔는데 둘 다 피고인의 DNA가 안 나왔고 심지어 이 차량은 자기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여자친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했기 때문에 결국 모바일에 관련해서도 투약에 관한 어떤 치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 그 다음에 주사기에서도 전혀 나온 게 없고 피고인은 투약사를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증거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피고인의 DNA 모바일 감사를 0에서 1cm 구간으로 했다면 한 달 이내에 투약사에 대한 증거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0에서 3cm로 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투약했다고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7월 3일 이전 건지 7월 3일 이후 건지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걸로는 기소할 유죄 증거를 쓴 거 없고 그 외 나머지 증거들 투약할 수 있도록 다른 투약 교육도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 무죄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무죄지로 파악이 한 겁니다. 결국 피고인이 부인한 경우 모바일 검사 말으로는 투약 시기에 의한 증거를 삼기 어렵고 그 이외에 목격자 진술 내지 투약 도구에 관한 증거가 따로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바일 검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어렵다면 적어도 다른 도구라든지 다른 관련자 진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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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